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가수는요. 천생연본을 들려드릴 뿐입니다. 예쁜 가수 남혜선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가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생연본을 들려드리며 천생연본을 들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천생연본을 들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천생연본을 들려드리며 천생연본을 들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천생연본을 들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천생연본을 들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죠? 노래 너무 좋죠? 저렇게 대구 지역에서도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 훌륭한 가수분들 정말 많습니다. 옷 한번 보세요. 의상 한번 보세요. 서울에 가수 부르면 저렇게 예쁜 의상 안 입고 옵니다. 돈만 엄청 비싸고. 너무 아름답게 의상까지 딱 갖춰 입으시고 여러분들과 이 단풍직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